안녕하세요. 핑순이입니다. 오늘은 수영이 형의 친구 목소리를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공인가. 자, 이름은 뒤에는 안 말했고. 자, 일단 제가 만든 스키비 레코레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실제로는 영상 안하고요.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만들다 보니 벌써 367탄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제 동생이라고 해야 될지 애완동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나를 때리지 말고 자기소개 잘해주렴. 알겠지? 이렇게 나이 차. 아니, 엄마 때려 노랑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모영이의 친구죠. 핑순이한텐 옴이고 수북이한텐 누다죠. 자, 어쨌든 이래서 소리는 끝입니다. 그러면 잘 있으라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